김승현 토스증권 대표가 올해 1분기 순이익이 30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. 지난 21년 출범 후 3년 만에 첫 흑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연간 300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. 김 대표는 14일 토스증권 출시 3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는 미국 주식 영역에서 강점을 가지고 해외 채권, 파생상품, WTS 등 리테일 시장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. 올 하반기에는 미국 우량 회사체와 주식 옵션 등 파생상품 등을 출시할 예정입니다. 웹 트레이딩 시스템 같은 매매 시스템 환경 개선을 위한 PC 채널도 확대합니다. 토스증권의 WTS는 오는 2분기 출시를 목표로 현재 한해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뉴스토마토 신대성입니다.